네, 굿모닝 해외 직접투자 순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해외 기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KB증권의 전혜원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나라에 또 어떤 기업을 탐방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일본의 최대 생활 소비재 기업이자 일본의 P&G, 프로토앤갬블리라고 불리는 최대 기업인 카오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의 카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소비재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좀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어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본의 소비재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타격이 있을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최근에 일본 증시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그렇게 좀 비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신 분들도 아실 거고 시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일본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머징 마켓의 증시 흐름이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좋지 못했는데 특히 미국하고 일본의 증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일본의 정치적인 이슈를 좀 살펴보면 한 일주일 전이죠.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3선에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일본의 최장수 총리로 지금 등극을 한 상황이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위안부 문제 때문에 아베 총리를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일본의 정치적이나 어떤 경제적인 수혜를 생각한다고 보면 아베의 3선은 일본 증시에 있었던 확실히 호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아베 총리의 기본적인 정책 중에 양적 안외를 통한 경제 성장 그리고 연금 개혁 그리고 노동시장의 개혁 등이 이제 큰 틀의 정책이 아무래도 정책 지속성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또 미중 무역 전쟁 이슈에서 일본은 한 발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대체 어떤 투자의 수단으로 지금 일본 증시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3연임에 성공을 한 상황이고요. 그 때문에 경제도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또 일본의 지금 고용시장을 살펴본다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용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취업난이 심한 상황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기업을 여러 개 복수 합격을 해서 우리 기업에만 꼭 다녀야 된다고 하는 각서를 쓰는 게 신조어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고용시장이 역대 최대로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상황도 좋아지고 기본적인 어떤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즉 예상 EPS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전쟁 우려로 인해서 닉게이지 수는 선반영이 돼서 최근에 P, 흔히 말하는 주가 수익 배율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 이익은 늘어났는데 주가는 단계적으로 좀 내려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일본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이나 취업자 수 증가는 곧 민간의 소비 증대라든가 일본의 내수주들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N달러 환율이 약세로 가게 될 경우에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까지도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본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기업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이전에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아베 총리가 3년임에 성공을 한 상황에서 경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고용시장도 좋기 때문에 일본 주식에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일본 기업도 카오를 가지고 오셨고요. 자, 그러면 일본 기업 카오 자세하게 어떤 기업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고요. 시가총액이 약 48조 원 규모로 일본의 P&G라고 불리는 최대 생활 소비재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아실 만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시쉐이도하고 쌍벽을 이루고 있는 일본의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인 가네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일본 관광을 할 때 줄 서서 사간다고 하는 메리즈 기저귀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군 기저귀라든가 이런 메리즈 기저귀가 유명한데 동사 같은 경우는 메리즈 기저귀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동사의 성장의 기반은 최근에 일본 내수뿐만 아니라 아시아 소비재 시장으로도 확대를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핵심 매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샴푸, 비누, 기저귀 등의 생활에 밀접한 소비재 제품 라인업을 다양하게 갖추고 생산을 하고 있고 매년 약 6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R&D에 투자를 하고 공식 IR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순매출액 기준으로 약 39%가 뷰티케어 부분이고 23%가 일본의 독보적인 일인 패브릭이라든가 홈케어 부분 그리고 기저귀를 중심으로 한 약 20%가 휴먼 헬스케어 부분이고 약 18%가 화학 제품 부분에 이루어져 있고요. 지역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양 66%는 대다수가 일본, 그리고 17%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그리고 9%는 북미, 그리고 8%는 유럽에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대 생활 소비재 기업 카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최대 매출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살펴보니까 생활용품에서 굉장히 탄탄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메리즈, 이 기저귀가 중국인들이 정말 없어서 못 살 정도로 많은 매진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면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주는 어떤 신뢰성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메리즈 기저귀를 본인들의 장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아기 피부와 닿았을 때 굉장히 자극이 적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품질이 높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일명 바쿠가이라고 해서 싹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해 일본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이 서로 먼저 사기 위해서 난투국을 벌였다는 어떤 현지 기사가 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높은 게 바로 카오의 메리즈 기저귀고요. 특히 메리즈가 중국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최근에 엔화 약세였기 때문에 실제 같은 가격이더라도 일본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대거 싹쓸을 한 다음에 중국에 재판매를 하는 바쿠가이를 굉장히 횡행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특히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2013년에 투자도 늘리면서 아시아 시장에 승부를 걸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2013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메리즈 기저귀 공장을 굉장히 크게 제2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그때 매출의 증대가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 초에는 또 중국에 신기수로 적용한 기저귀를 발매를 하면서 매해 설비 투자도 약 6천억 원 이상씩 진행을 하면서 신규 투자를 최대 규모로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좀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11월 11일 중국의 최대 쇼핑데이인 광군절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광군절 같은 경우는 중국의 알리바바를 포함한 어떤 중국 전자상거래 매출이 하루 만에 약 33조 원을 돌파할 정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독일 분유의 아타밀이나 그리고 바로 이 동사의 메리즈 기저귀가 유아, 아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월 11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광군절에도 최대 매출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해외 직접 투자해서 기저귀 분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색다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카오에서 기저귀 분유가 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겠죠. 자, 지금 일본의 최대 생활용품 기업입니다. 일본의 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일본의 카오에서 생산되는 메리즈 기저귀를 정말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많이 사가고 있다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는 예전에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이 좀 우선시가 됐었잖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정책이 좀 완화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영향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벌써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됐습니다. 2015년 10월에 중국이 거의 40년 이상 고수해왔던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까지 사나지 않은 푸는 정책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그런 변화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의 급격한 상승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현재 중국의 총 출산율은 여성 한 명당 1.6명으로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인 2.1명에 아직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라든가 출산율 하락도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몇 년 내에 아예 출산 제한 정책을 폐지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아까 앞에서 예상한 수치보다는 적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작년에 한 해만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약 1,800만 명에 달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약 60%만 기저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소득 수준에 상승하고 기저귀 상승률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이 시장도 빠르게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동사회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메리즈 기저귀가 당연히 계속적으로 수혜를 볼 거고 특히 젖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해나 북경 대도시 중산층을 어떤 필두로 급격하게 매출이 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의 수혜도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혜가 있겠지만 특히나 악용품에서 일본 제품이 주는 신뢰성 때문에 중국인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출산율이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신생아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매출도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카오에도 성장세가 두드러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지금 생활용품 중에서 기저귀 관련된 부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화장품 부문도 또 빼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화장품은 어떻습니까? 카오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로는 소피나라든가 프리마비스타라든가 오브 케이토 등이 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가네보 화장품을 인수를 하면서 가네보가 가지고 있는 약 40여 개 브랜드까지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직접 카오의 CEO가 직접 미래성장 전략에 대해서 밝히는 자리에서 IR을 통해서 카오와 가네보의 어떤 이원화 별도로 분리돼서 가던 전략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의 화장품 유통 채널은 일본 내 매출 중에 약 10%가 백화점이고 그리고 드러그 스토어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는 현재 가네보 정도만 판매가 되고 있는데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아시아 시장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특히 소피나 같은 경우는 대만 위주로 판매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경쟁 업체인 시쉐이도가 워낙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네보나 피올의 브랜드 정도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중국과 동남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고 경쟁사인 시쉐이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전략적인 브랜딩과 판매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부문도 앞으로도 성장세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 일본의 생활용품 기업이죠. 카오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기저귀 부문 그리고 화장품 부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뚜렷하게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더욱더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기업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최근의 탄탄한 펀더멘털과 그리고 취업이나 고용 시장의 굉장히 안정성 그리고 아베 총리의 3선 성공에 따른 어떤 정치적인 안정성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기업 이익의 개선세보다 낮은 주가 수익 배율이라든가 특히 미중 무역 전쟁에 한 발 벗어나 있는 대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일본 주식에 관심을 가질 시점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동산은 일본 내 대표적인 생활 소비제 기업이고 적극적으로 해외 수출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어떤 앞으로 아시아권의 대표적인 뷰티 기업이자 또 유화용품 기저귀, 헤어 샴푸, 비누 등 다양한 소비제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내 산화 제한 정책 완화로 인해서 어떤 아기 피부의 자극도 적으면서 메이드 인 제팬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중국 부모들의 판매가 적극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메리즈 기저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호재가 동시에 나오면서 동사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일본 엔화로 환전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는 4, 4, 5, 1을 조회하실 수가 있을 거고 한 주에 가격이 약 9,000엔 우리나라 돈은 9만 원 정도 되고 최소 거래 단위가 100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최소 거래 단위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될 거고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유의하시면서 잘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불거지면서 글로벌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이죠. 일본의 카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전내용 과정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